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잠원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시와 엮음, 출판사 열림원입니다. 이 책을 엮으신 시인 유시와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의 시집으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과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여행기,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 시집 속에는 약 77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 중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몇 편을 골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시의 전문을 낭독하기보다는 제 마음을 울렸던 몇 부분을 골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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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너의 전생일을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네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무덤들 사이를 거닐며 무덤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씩 묘비명을 읽어본다. 한두 구절이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많은 얘기가 숨어 있다. 살아 있을 적에는 지위와 재물이 그들을 갈라놓았어도 죽고 나니 이곳에 나란히 누워 있다. 죽은 자들이 나의 참된 스승이다. 그들은 영원한 침묵으로 나를 가르친다. 마음의 평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그를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만났다. 그는 커다란 야자나무 아래서 20억불짜리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었다. 음식과 물은 풍부하지 않았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고 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다. 파도의 중얼거림 새들의 노랫소리와 멀리서 이따금 들려오는 천둥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다. 날마다 보는 일출과 일몰이 최고의 그림이었으며 그는 하늘과 별과 달을 관조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렸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아,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의 순간들을 더 많이 가지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이 순간만을 맞으면서 살아가리라. 오늘은 유시환님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몇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이상 꽃사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